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종류가 200가지나 된다는 과일이 있습니다. 사과 다음으로 재배되는 양도 가장 많다는데요. 주황색에 달고 영양 가득한 과일, 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어찌나 영양이 풍부한지 예로부터 감나무 밑에 서 있기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말도 있다는데요. 오늘은 감 중에서도 가장 크고 달면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대봉시를 소개합니다. 보통의 단감이 주먹만 하다면 대봉시는 그 두 배 정도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데요. 끝이 길고 뾰족한 모양에다가 달콤함을 더해서 연시로 주로 먹는 계량 품종입니다. 단감은 주황색이 짙을수록 잘 익은 반면 대봉시는 살짝 붉은색을 띈게 잘 익은 거라고 하고요. 검은 반점이 보이는 건 상처나 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맛있게 익은 거라고 하니까요. 대봉시 고를 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봉시는 비타민 ABC와 각종 미네랄을 풍부하게 지닌 영양만점 과일이라고 하는데요.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수취해소에 좋다고 하니까요. 청년회를 비롯한 약속이 많은 요즘 같은 때 대봉시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농협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.